자, 부산에 있는 대키리아를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야, 조개찜 전문점, 골목으로 사, 어우, 핫해요, 사람 많고, 어우, 야, 와, 엄청 핫해요, 와, 야, 자, 지금 안으로 들어왔고요, 안으로 주문했는데, 야, 야, 이, 자, 와우, 대박. wszy demi 어디. 삑 inscribing. 삶은 좀 남자리을 오 Swan, 베랭 nome을 말씀하는 거. 플래스는 갖추기 . 아, 토케도 오, 이렇게 해서 국물로 시켜드렸어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야, 위에 얼음이 하나 나와있어 대선 부산은 대선 자, 이제 오징어랑 먼저 먹어도 된다 하거든요? 봐봐 와우 초장룩 초장룩 와우 아우 지금 이거 국물은 한번 좀 먹어보고 싶은데 국물은 조금 더 이 꽃기가 우는한 다음에 먹는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기 후퇴이 또 여기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때 한쪽 드신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안되게 아, 최소한의 공간에서 좀 조용히 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gr 와 와 Tôi 야, 이거 바로 써준데? 시원한 게, 계가 좀 꽃게가 맛이 싹 우러나면서 와 pardon 조개의 시원한 맛이랑 살짝 칼칼함이 바닥에 베이스에 좀 있어요 칼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향이 기분 좋게 딱 마무리를 해줘요 아 시원한 국물 아우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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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기가 막혀 오늘 영상은 약간 조금 조용한데서 집중도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우 조금 집중도 안되고 어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간다 뭐 아실 수 있는데 음 어 그런 분들한테 먼저 사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또 술도 한번씩 시클벅장한 데서 한번씩 먹어줘야죠 이제 분위기 따라서 아우 번데기 아우 번데기 번데기 맛있어 음 또 잘라주신 키조개도 한입 해봅시다 아우 키조개 사자 iche조개 아우 시클벅장 시클벅장 시클 시클벅장 아우 아우 이미 조개랑 이거 계란 우러나온 이 국물 자체가 이미 끝났어요 아 이게 그냥 청양초가 아니라 아 그렇지 내장이 맞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칼칼하면서 살짝 은은한 단맛이 있는 게 요 고추 맞네 홍고추 홍청양고추를 넣으면은 달달함이 더 좋은 맛이 나거든요 아 물론 뭐 파란색 청양고추도 깔끔한 칼칼함이 좋긴 한데 야 끓일수록 살살 좀 칼칼해져요 이게 고춧가루가 이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국물의 칼칼함이라 진짜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이 딱 일품입니다 응 쏴서 부산이 참 저한테는 기운이 좋은 그런 지역이 인지도가 제가 전혀 없었을 때 아프리카TV 했었을 때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고 사진 찍자고 하셨던 그 팬분이 부산에 왔었을 때 그 부산 팬분이었거든요 그대로 사실 컨텐츠 올린 것도 조회수도 좋고 그렇게 많이 또 사실 혹한명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들 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같아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게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만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사실 뭐 사실 부산 분들 아쉬운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사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구현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부산 분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핫한 곳입니다 해줘서 먹기 준비 또 귀한 전복도 들어갔는데 전복도 먹어봐야죠 응 저거 진짜 국물이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최고인데 지금 탕탕탕 소리 나는게 제꺼 지금 낙지 초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해요 머리에 넣어둘게요 아, 예 자, 머리는 탕속으로 낙지, 소다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조금 적응 안 되실 거예요 잡사가 낙지를 다져준 걸 먹는다고? 아, 흐흐흐흐흐흐흐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 더 편리하고 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흐 오우 낙지야 뭐 항상 최고죠 아아 접수가 같이 들려봐 어 야 접수 들리는 거 보세요 와우 와우 아우, 다 왔다, 다 왔다 지금 제가 자꾸 화면을 이쪽 말고 이쪽을 본 이유가 요게 밝고 지금 되게 잘 나오네요, 저 메인 카메라보다 이게 그 흑백유비라는 제 친구 백돈이가 요걸 저 선물로 준 오즈모 라는 캠인데 카메라는 되게 조그만한데 오우, 이게 되게 또 생동감 있게 밝기도 되게 좀 괜찮게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오우 근데 이거는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빠가지고 못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 시간날 때마다 계속해서 좋은 선물 받은 걸로 이쁜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돈 친구 고마워, 사랑해 음 음 음 여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술이 또 잘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응 먹어봐 진짜 국물 진짜 미쳤다 진짜 이게 끓을수록 더 약간 진국이라고 하죠 맑았던 느낌에서 점점점점 물이 중발하면서 조금 짭짤해지면서 칼칼한 맛도 좀 더해져요 상당히 맑은 깔끔한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이게 묵직해지네 근데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느낌이 걸쭉해진다고 해서 탁한 느낌이 아니에요 낙지는 또 연포탕 같은 거 그럴 때 대가리 대급밥 몸통? 네 몸통이죠 몸통이 맞죠 요걸 또 탁 삶아가지고 요기 또 한 잔 해야지 조금 더 근데 대급밥은 좀 더 잘 끓여야 돼요 뜨거 아직 뜨겁습니다 이게 안은 엄청 더 뜨거워요 몸통이 와 오우야 먹물 먹물 보이시나? 어우 먹물 아유 사과 아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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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통 부산 여행을 함부로 올 때는 3박 4일 정도 일정을 잡고 오는데 이번엔 일정에 쫓겨가지고 다양한 부산 영상을 못 담고 가는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11월쯤 제대로 날 잡고 부산 투어는 다시 또 올 예정입니다. 11월쯤 되면 부산 경남 이쪽에 맛있는 호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호래기 찍으러 와야죠. 아 그리고 저 뱃길이야 부산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뱃길이야 와서 맛있게 또 한 장 기가 막히게 하고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1K 촬영 허가해주신 뱃길이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촬영은 끝나고 그 뒤에 사장님이 칼국수는 꼭 먹고 가야 된다고 하셔갖고 칼국수까지 지금 여기 손실해주시는 분이 너무 또 운좋게 제 팬 분이셔갖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꿈 아 근데 이동물에 또 칼국수 다어어어 어 춥지까지 감사합니다 와우 야 약간 이렇게 김치 좀 진실 된 거 같은데 이게 삭미 칼국수 무조건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자 와우 제가 영상에는 아까 메인 카메라에 못 담았는데 칼국수 무조건 드세요 이야아